오늘은 8월 23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7월 8일 개축일이니까요 소날입니다. 겨울 우리 안에 앉아있는 검은 소이날입니다. 오행산 개축은 토국수 즉 흙과 물이 오는 상극관계입니다. 개축의 기운은 진지하게 한 우물을 파는 고집스러운 기운입니다.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타인의 조언을 무시를 하게 되는 또 자신의 그 말과 생각만이 또 세상의 그 법인 마냥 또 자기 주관의 그 확신이 너무 지나친 기운입니다. 오행의 그 토국수에 이르는 그 환경에서도 여실히 또 이런 면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균형과 그 조절의 미를 꾀하지 못한다면 흙과 물이 이른 상극 환경은 흙은 또 물 때문에 쉽게 내려가게 됩니다. 또 물은 흙 때문에 또 혼타게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따라서 이런 그 개축의 일진을 우리는 그 지혜롭게 또 풍수적인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때 재수 있는 그 일들 또 돈복이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. 맑은 그 샘물은 또 그 물을 쉴 틈 없이 또 여과를 해주고 또 정화를 시켜주는 그 몫이 있습니다. 바로 그 물 속에 또 함께 있게 되는 흙의 역할입니다. 상극인 환경에서도 조금 양보를 하고 또 균형을 찾게 된다면 이때 그 서로의 장점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요일에서 이렇게 그 물의 요일도 수요일이 왔으므로 또 물에 둘러싸인 이런 환경은 가속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그 오행 환경이 또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돈복 터지는 그 오행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집의 그 서쪽 구역에 여러분들께서 그 금전운의 그 상징인 지폐 한 장을 펼쳐서 놓아주시는 거죠.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흩어지지 않는 그 재물이 또 안정되게 또 집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풍수 효과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이렇게 누워주신 그 지폐는 그 다음날 그 지갑에 소지하시게 되면 특히 좋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돈복이 물처럼 유입이 되는 또 멋진 수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